아.. 저기.. 내가 이거 맞아요? 어.. 어 할머니.. 이거 세키 한 깐씩 밀린 것 같아요 어미 환자 근데.. 아이고.. 아기 듣는데 욕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유, 할머니 손주는 참 복도 많네요. 어메, 그 식이 이 깎아 놔가지고 생기기만 하면 내가 그냥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인디. 아, 그럼 아직. 아니, 그 식이 곧 생기기는 할 것인디. 그니까 요것이 한 칸씩 밀렸다고. 아이고, 못 잤었구나. 술이나 한 잔 할까? 하... 사랑이 지랄이네.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. 예상했던 그림 아니야? 그래, 그랬지. 근데... 아프네. 전 남편 연애 상담해주는 난. 난 어떨 거 같니? 됐고, 이거 하나만 기억해. 당신을 화가로 성공시킨 건 8알이 내 몫이야.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상해. 잘 들어, 도아윤. 난 꼭 당신이랑 유럽에 갈 거야. 가서 돈 벌 거야. 그것도 아주 많이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일만 생각해. 뭘 그릴지. 엄마, 가지마. 가지마. 엄마. 아진아, 학교 잘 다녀왔어?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있어? 어? 가. 아람이는 내가 보면 되니까 빨리 나가요. 뭐지 몰라? 아진아, 하하. 아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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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미안해. 하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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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